Rewind 2주 3주 힐 4주 T-Rex 신발 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우유로우루 우유로우 겨울 룩 와 눈이다 1, 2, 3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오, 크다 우리 모델, 우리 아기 모델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뭐야 멋쓰 어, 멋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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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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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우, 크다, 빨간색 그리고, 먼저, 모야,resses, 라이브,囡, 굴 samen, 조은이비, 와, 용, 대단시 최선을 원하는 것 같은데? 여중의 조율전 내가 대단시 좀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되게 디저 festivals 오, 잘 해 잘 해 와 오, 잘 해 잘 해 재이형 긴장한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기대하지 마 deutsche 됐다 진짜 아저씨 같아 오케이 진짜 디자이너, 디자이너 왜 맞아? 디자이너?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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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food, etc. 여기는 관련된다고 하는 강황 디자이너. 오케이. 디자이너 캥거루 씨. 툴알라 씨인가? 툴알라 씨. 여러분. 지금이며 씨죠? 앤업! 그의 선발이 좋았다. 오늘 저희 뭐 하죠? 앤업! 저희 팀이 잘한다. 어, 뭐죠? 쇼핑을 해야 돼요. 쇼핑? 근데 본인의 쇼핑이 아니라 남의 걸 사줘야 합니다. 아... 보여줘야 되는데. 빈티지 샵, 에이랜드 이렇게 두 개를 가는데 아이덴이? 에이랜드. 이게 샛넷으로 저희가 나와서 봐야 돼요. 지금 바로 해볼까요? 지참을 할까요? 좋아요. 나 이거 좀 잘 해봐야겠다. 순서대로 뽑아야 돼. 나부터 뽑을까요? 안 돼. 안 돼. 그냥 아무거나 뽑을까요? 제발. 빈티지 샵. 제발 빈티지 샵. 어? 뭐야? 한, 하나, 둘, 셋. 짱! 뭐야? 뭐야? 어? 성형이 같은 거다. 오! 나이스! 3명? 3명이 빈티샵이야. 아, 진짜? 어, 나이스. 우리 3명은 몰라. 에이랜드. 3명이 빈티샵이야, 나이스. 진짜. 우리가 패션 감각이 다르잖아. 이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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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 추워. 진짜 너무 추워. 와, 너무 춥다. 진짜. 피터창 켜주실 수 있어요? 여기 온다 있어, 앞에. 오케이, 여러분 출발. Let's go. 날씨 진짜 좋은데? 가자. 아, 경찰차다. 우와, 버스다. 오! 버스다. 오, 여기 4층 임대문이. 오, 사람 구경하는 거 재밌다. 아니, 근데 우리 솔직히 이 4명이 가장 쇼핑 많이 다니지 않나? 아니, 정은이는 좀 많이는 안 가는 편인데. 한 방에 써버리니까. 우리 셋이는 지금 나랑 니키는 거의 매일 같지? 매번 같이 갔지? 쇼핑할 때마다 갔지? 쇼핑은 좀 가지. 난 쇼핑의 춤이야. 근데 이미 우리 좀 각자 스타일 잘 아니까. 맞아요. 다 이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아니까. 일단 쇼핑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계획대로 되는 쇼핑은 절대 없다. 그렇긴 해요. 항상. 일단 보고 가도 무조건 달라. 그냥 느낌대로 입는 거지. 맞아요, 느낌대로. 거기 사실 가게 들어가서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입어보고. 근데 저는 쇼핑할 때 거의 안 입어보고 그냥 사실 쇼핑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서 그냥 그냥 옷도 잘 모르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비싼 옷이 좋은 옷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거 봐. 요즘 싸고 질 좋은 그런 옷들도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캐릭터가 중요한 거 같아. 캐릭터요? 그 몰이베이션이 진짜 되게 중요한 거 같아. 항상 뭔가가 어떤 뭔가 내가 딱 상상하는 그런 뭐였지?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중심적으로 뭐든 사게 돼요. 아, 꽂히는 거? 어. 꽂히는 게 예를 들어서 후드티 이런 거 꽂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힙합을 꽂혔으면 후드티랑 뭐 꽂히는 거 꽂히는, 꽂히는 약간 방향성? 그래서 요즘 뭐가 꽂혔어? 요즘요? 요즘 락스타에 꽂혔어요. 너무 신나? 아니, 근데 표정은 왜 그러는데? 락스타일 것 같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얘기했네요. 네, 만족스러워요. 원래 슈퍼카는 좀 배기면 루앙 이런 거? 루앙 저희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스타일 있잖아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옷장만 봐도 각자 그 필요, 그 무조건 이거는 필수템 같은 거 이런 거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 진짜 많이 있어요. 저는 약간 요즘에 좀 그런 겨울이니까 모자나 털모자나 형 자켓, 청자켓 청자켓? 네. 약간 면바지 형 면바지? 네. 통 큰 거? 통 큰 면바지? 아, 통 큰 면바지 상관없이 통 큰 바지? 통 있는 바지 슬림한 거 봐. 나도 요즘에 슬림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네이크형 스타일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크형 네이크형 좋아할 만한 옷을 걸을 거예요. 네이크형 좋아할 만한 옷을 걸을 거예요. 오케이. 그럴 거예요? 걸을 거예요. 고객에 맞춰. 정웅이 까리하게 한번 입혀볼게요. 오케이. 저는 형 스타일에 맞게 할게요. 형은 형. 내 스타일? 형 스타일인데 형이 없는 옷. 오케이. 약간 자켓. 자켓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 요즘 가죽 자켓을 많이 입어. 그냥 아우터? 아우터? 까리한 아우터. 오케이, 좀 멋있게 할게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싫어해요. 약간 누구나 다 입는 브랜드. 아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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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망고. 막 그냥 그런 거는 진짜 피하는 게. 나는 비율이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비율로. 다리 길게, 다리 길어. 아우터. 지금 까다로운 손님인데 지금. 손님이 그게 많네. 서훈이 형이 제일 무서운. 약간 어려운데. 주문이 많네. 어? 여기에요? A인데? 뭐야? CD 지금. 어? 여기다. 우와. 이거야?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여기. 우와. 여기에서 고르면 되겠네. 와 냄새 왜 이렇게 좋아. 제이크 형. 오 비 예쁜지? 제이크 형 스타일. 근데? 제가 이거 한 번 해봐. 아우 싫어 싫어 싫어. 어떤 느낌이. 싫어. 한 번 더. 한 번 더. 제이크 형이라며 소화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네. 갔다 가요 빨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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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jawspõ는 이 기금. 형이 저 약간 야하게 mujeres. loading 팔이 가능ции만 있지? 다른 hm. 수의 장점을 지켜주기 place. 어? 수의 장점을 지켜 SCNEHUT. 살짝. 오케이 오케이. 아 another. 아 이거야. 오케이. 아 하나 더 노력하고 있어. 다 이 Puisous. 이동을 지켜주게. 이선 번icaFre permitir. 지금 대부분을 지호를 만…? 습bb. 예전 이거 충분하단 근 baik feature. 네. 봐봐. 일단은 좀 골랐어. 아, 저 진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형, 그거 말이야? 오, 이거 잘하면... 잘 입으면 이쁘겠는데? 정원이 M 사이즈 입어야겠지? 이거 너무 큰데? 멋있게, 알지? 나 중요한 건 멋있는 거야, 우리. 야, 우리 팀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 제이크 형은 M.A만 입힐까? 정원이 이런 거 입힐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보네. 제가 보네. 이런 거, 저 핏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잘 어울리는데? 약간 제이크 형 이런 느낌이냐 했어? 오, 제이크 형 이거다. 오케이, 제가 케이스는 골랐어요, 제이크 형. 불안한데? 아, 미치겠네. 내가 넌 이런 바지 입고 싶어? 네? 이런 바지? 네. 그리고... 약간 좀, 저는 약간 좀 힙하게. 아, 진짜 잘 예쁘게... 이런 거면은... 아, 진짜 모르겠다. 어렵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2015.. 근데 이거 진짜 저거 괜찮은데? 깔별로 다 있네. 아, 여기 괜찮다. 우와, 여기 괜찮다. 우와, 대박. 저희 이런 스타일 진짜 사고 싶었는데. 오, 예쁜 있다. 일단 한 바퀴 타임. 근데 벌써 자기 옷 살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진짜 괜찮다. 우와. 아, 일단 골라야 되죠, 저희. 원단이 딱 봐도 좋은 것 같아. 일단 뉴트로. 뉴트로. 와, 어떡하지? 어떻게 모르지? 이런 거 마음에 드는데. 일단 포인트 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데. 일단 집어넣고. 시작하면. 오, 이거 예쁘다. 코트.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한 번 입어볼까? 잠깐만. 오, 진짜 예쁘다. 이런 옷은 사실 도전을 많이 안 해봤지만. 헐. 어때요? 아, 근데 이게 뭔가 본인이 쇼핑하게 되긴 한다, 살짝. 이게 워낙 그렇게 많이 했다 보니까. 본인이 쇼핑하러 온 거 아니야? 괜찮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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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쭉 한 번 둘러보고 어떤 옷들이 있는지 한 번 보고 생각. 우와. 그 발 그게 좀 필요하니까. 우와, 잠깐만. 이건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런 게 진짜 포인트지. 근데 5만 원이에요, 자켓이. 말이 돼? 자켓이 그냥 5만 원. 아니야. 이런 거 너무 이쁜데? 미치겠다, 그냥. 하하하하. 야, 쟤 잘 어울리지? 괜찮은데요? 다 본인 생각밖에 안 해요, 지금. 어, 나 근데 이런 것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사야겠는데? 일단 너한테 의견을 줄게. 하하하하. 너한테 의견을 줄게, 너한테. 의견을, 오케이. 의견 받았어. 어, 진짜 괜찮은 게 많은데?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나 이거 사야 될 거 같아. 하하하하. 쟤 난 이게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어? 이거? 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어. 어. 하하하하. 어, 저 좋아요. 하하하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너한테 이거 사고 싶었던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너 이거 사주고 싶었던 거라고. 하하하하. 뭐로 사야 돼요?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아, 그냥 감아 봐야 돼. 하하하하. 이거 희생이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이거 얼마예요? 하하하. 종성이는 뭐가 어울릴까? 어, 종성아. 희생이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야, 종성아, 너는 이거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입 땀 아까 벗은 건데? 아, 방금 벗은 건데. 하하하하. 어우, 이거 희생이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하하하하. 일단, 일단 이 정도? 하하하하. 고를 수 있는 건 다 골라봤는데. 하하하하. 아, 겁나 많이 나왔네. 니키야, 너 팬티 뭐 입고 왔어? 팬티? 그, 새로 산 거. 아, 그래요? 오케이. 팬티 보여주는 느낌도 나쁘지 아마. 너 팬티 속에 넣는 거 되셨지? 자, 니키, 너 팬티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요. 니키야, 나는 좀 여름 느낌으로 할게. 하하하. 아니, 니키야, 너 몸 자신 있지? 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살짝 대볼게요. 몰래 대봐야 돼. 아, 이 좋은데? 윗도리가 이게. 아, 이 목걸이가 없는 게 좀 아쉽다. 아이고, 진짜 고민되네. 제이크 머리색이 뭐였지? 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와, 이거 그냥 제가 갖고 싶은데, 이거? 오, 저 좀 센스 있는데,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내려 입어가지고. 제이크 형, 이거다. 제 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너티. 오케이. 오케이. 저였다. 쇼핑을 잘한다. 오케이. 쇼핑을 잘해. 아, 어떡하지? 너무 어렵다. 아,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어렵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 쇼핑 힘들다. 벌써 힘들어? 뭐 했다고 힘들어? 옷만 보면 너무 피곤해요, 그냥. 저 진짜 쇼핑 저거 너무 안 맞았어. 이게 너무, 너무 많고 종류가. 그러면 바지. 바지나 안에 입을. 어? 잠깐만. 오, 이거 직원 픽이래. 우와. 이런 거 괜찮은데? 가격 1도 신경 안 쓰고, 진짜 직원이 봤을 때 이쁜 옷. 코디 했을 때, 와, 이거 디테일 죽인다. 벨트, 얼마나 넣어. 오. 와, 이거 죽인다. 근데 그렇다고 하긴 64,000원인데. 네? 조금 비싼. 근데 괜찮은데? 산사분 30만원 있어요. 요즘 뭘 신경 써. 형, 일단 그럼 입고 나와봐요. 바지를 한 번. 그게 저걸 입을 수 있는지. 입을 수 있어. 입을 수 있어. 형, 귀찮아서 그런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오케이. 그럼 희승은 일단 거의 됐다고 치고. 어. 야, 선호야. 맥방 한 번 간 거 어때? 저요? 근데 솔직히 한 번 가야 돼. 맥방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 나는. 근데 이런 게 디테일이 제일 괜찮은데? 좀. 앞에 리본이 너무 큐티하긴 한데. 맞았지? 되게 큐티하긴. 가위라고 생각하자. 순호야, 이런 건 어때? 그럴까요? 네, 저는 그냥 이래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신발 그러면 이거 신발 꺼내잖아요. 야, 이거, 이거 좋다. 근데 이렇게 괜찮은데, 이 신발이. 아니,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래요? 한 번 입어봐. 아! 제이 형. 네? 혹시 모르니까, 맥방 하나만 다른 걸로 한 번 골라볼까요? 음... 나 여기 정말 맛있어. 결론은 이거 이거. 일단 보자. 이런 느낌인데. 음... 음...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이야. 다 보자.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매칭 돼가지고. 이거 다 묶으면 돼요? 어. 좋았어, 얘는 이걸로 된 거 같아. 느낌. 깜짝이야. 넌 너 알아서 골라. 정원. 정원. 어디 있어? 정원 어딨냐? 정원 어딨어? 정원 어딨어? 딴 데 갔네. 오, 잠깐만. 바지 잃어버렸다. 어디 갔지? 정원. 네. 어딨어? 아, 여기 있네. 너 입고 있는 거 뭐야? 아, 니트네? 저거 어떻게 하지? 티셔츠를... 티셔츠가 없대, 여기. 겨울 거라서 그런 거다. 많이 섹시한데? 괜찮아. 좀 섹시해. 섹시해야지. 내가 입고 봐야겠다. 끝. 이거에다가 이렇게 바지. 사실 살 게 없어. 제일 들어오는 거. 안 돼, 숨겨. 정원 이거 안 돼? 안 돼, 숨겨. 정원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안 돼, 숨겨. 정원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오. 바지 이거 예쁜데? 저거 골랐어요. 아니, 바지가 나왔네 딱 맞아. 이 안에 이게 좀 섹시하거든요. 이게 좀 니트 재질인데. 이게 좀 파져 있는. 섹시한 느낌을 주는. 난 연준은 좀 섹시했으면 좋겠어. 정원이 이런 거 진짜 안 어울리겠지? 야, 정원이 딱 섹시 느낌으로 간다. 정원 찾았어. 정원 찾았어. 네? 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괜찮지, 솔직히. 인정? 얘가 났다. 봐봐. 괜찮지, 솔직히. 리치 아닌? 아니, 저 상관없어요. 아,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 와, 4번 해서 30만 원 안 넘었다. 끝. 네, 그럼 어때요? 저 진짜 레전드예요. 왜? 좋은 걸로? 잘한 거 같아, 잘한 거 같아. 아, 나 지금 모르겠어. 저 소품까지 샀어요. 재미있는데? 에너클럭 중에서 제일, 제일 재미있다. 저 혹시 마이크? 마이크. 형, 입었어요. 요런, 요런 느낌? 진짜. 아, 저 90년대에 있을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거를 어디에 놓은 거지? 아니, 그거를 어디에 놓은 거지? 어, 이거 좀 느낌 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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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어? 하하하. 저기 왜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어. 저기 티셔츠 입어야지.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올리는 게 포인트. 아니, 이게 포인트.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해야 레트로야. 아니, 그거야. 내가 옆에 있으면 시대가 달라. 하하하하. 아니, 근데 야, 일단 이거 내리는 거 맞아. 근데 여기다가. 이게 내리는 게 맞아. 컨셉은 완전 맞다. 나도 한번 입어볼까? 넷. 음. 룩스 굿. 진짜 옛날 스타일 같다. 그러게. 사이즈 딱 맞아. 괜찮은 거 같아. 빨리 너만 골라, 이제. 와, 진짜 내 스타일이네. 근데 지금 잘 어울린다, 형이랑. 야, 그걸로 가. 네, 형, 그냥 이걸로 가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린. 느낌이 왔다? 가는 거야, 그냥. 진짜 그냥 이걸로 해요. 형, 진짜 이걸로 해요, 그냥. 아, 근데 이게 나을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거 괜찮던데? 어, 이런 것도 괜찮아. 나는 이게 나을 거 같아. 개인적으로. 어, 이런 거. 어, 근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고요? 나쁘지 않다고요? 이게 나쁘지 않다고요? 이게 나쁘지 않다고요? 하하하하. 이게 나쁘지 않다고요? 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하하하하.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빨리 입어. 빨리 입어요. 빨리 입어. 잠깐만. 조금 쭉쭉쭉. 쭉쭉쭉. 진짜 웃겼나. 잠깐만. 잠깐만. 빨리 이렇게 나와. 와... 아니 근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와 우리 셋이 지금... 아니 진짜 괜찮아요! 미쳐나고만! 아니 진짜 괜찮은데? 미쳐나고만! 이 롤러스케이트장 내가 접수했다! 렛츠고! 롤러스케이트장 뭘 입어도 괜찮은데? 뭘 입어도 괜찮은데? 성훈이 형 그냥 저 대충 입을게요! 저희 먼저 계산을 할까요? 저 제 걸로 좀 갈아입고 나갈게요! 성훈이 형 되게 많이 고민하네 와 그래도 성훈이 형이 진심에 감동받았어 오케이! 여러분 계산합시다! 잠시만! 저도 목걸이... 아 목도리 같은 거 있나? 뒤에? 거기 좀 갔다 올게요! 미치겠다! 오 뭐야? 약간 계산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닌가? 과연? 51,000원 15,000원 되게 많이... 나 진짜 두 개 샀는데? 오 뭐야? 남네? 많이 남네? 나도 이게 조금... 좀 그려! 응! 그려이! 이거 입힐까? 그냥? 네? 이거 할까요? 네! 네! 이게 낫겠다! 그인가? 네, 20,000원 이거 6개! 15,000원 진짜 4개! 네! 4개! 네! 앞에 사인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 나 이제... 나 이제 정확히 알았다! 아, 저 괜찮아요? 너 돈 다 돼? 안 돼! 얘는 좀 아닌 거 같아, 진짜! 얘가 너무... 체크하고 빼고 빼겠습니다! 네! 저거 벌써 10... 잠깐만, 벌써 25,000원이야! 망했다! 이거 돼요? 39,9,000원이야! 망했다! 뭘 빼지? 그럼 일단 얘는 빼주세요! 얘 빼고... 얘 일단 빼고요! 얘 빼고 얘 넣으면 그냥... 얘는 근데 좀 사고 싶은데? 얘는 안 할게요! 얘는 빼야 된다! 아, 잠깐만요! 얘 빼고... 그리고 바지까지 하고... 바지까지 해서 5개! 오케이, 됐다! 됐습니다! 오케이, 딱 된다! 딱! 이거 다 정원이 거야! 많이 샀는데? 아니, 이거 성우 형이 마음에 드셔야 되는데... 바지는 꽤 이뻐요! 이거 제가 입는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가 입는 거야? 이거 제이크가 입는 거 아니야? 제이크 형 화보 때문에... 끝나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가볼까요? 쇼핑했으니까 갈까요? 가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그래도... 제이크 형 제가 잘 끊어줄게요! 오케이! 어머, 얘가 05년생이라고?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석성 강조한다! 이건 무슨 시점이야? 반사판 밑에서 위로 해야 돼! 수정 보실게요! 스타트팀 들어가실게요! 헤이 형 지금 받아줄게요! 하하하하